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말이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야. recognize. 인식하다. 뭘 인식할까? 자 false cause issue 되겠습니다. 자 잘못. 이게 뭐냐면 그 원인. cause. 원인이죠. issue는 논쟁거리인데 문제. cause. 거짓된. 원인 문제. 거짓된 원인 문제인데 이건 뒤를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원인 문제. 원래 issue는 논쟁 정무이고 논쟁 화재 뭐 이런 건데 거짓된 원인 문제를 일단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야.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나. 모든 곳에서 보는 거야. 무엇을. 그것을. 거짓된. 몰라. 어쨌건 이게 말이. 이 보면 알겠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센트. 최근에 이런 얘기죠. 어. 롱텀이구나. 이 장기적인. 장기간에. 연구가 있었어. 연구가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대. 쭈쭈쭈쭈쭈쭈쭈쭉 되겠습니다. 어 근데 그 연구가 어 어 컨클러드 했구나 결론을 내렸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 메르커스쿨클아스 의학 의대 그 의 의학 의과대학교의 수업이라는 것은 수업 아 의과대학 어 학급의 그 뭐야 그 프라지던트 이게 누구냐면 어 회장 어 이런 사람들 음 의대 학급 회장은 살았어 평균적으로 2.4년 살았어 덜 덜 살았어 누구보다 다른 의대 졸업생보다 아 학급 회장한 사람이 수명이 짧다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학급 회장이 수명이 짧다 얘기입니다 그냥 학생보다는 at first glance 처음 봐서는 이런 얘기죠 처음 봐서는 처음 봐서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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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이거란 말이야 seemed to imply seemed 뭐뭐해 보이는 거야 데디아를 반영하는 것 응 뭘 반영하는 걸까 이게 주어죠 동명서 주어죠 되는 것 뭐가 되는 것이야 어 메르커스쿨클래스 프레지던트 어떻게 회장이 된다는 것은 이다 bad for you 너에게 나쁜 거야 이거 수거야 그냥 be bad for 누구누구에게 나쁜 거야 누구누구에게 나쁜 거야 너에게 나쁜 거를 반영하는 것 같아 당연히 나쁘지 더 빨리 죽잖아 더 빨리 죽으니까 나쁘지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걸까 death 이라는 걸 의미할까 이것은 death 이라는 걸 의미하는 걸까 당신은 피해야 된다 avoid ing 하는 걸 회피해야 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걸까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가 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걸까 at all cost 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학급회장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 아마도 그렇지는 알 것 같은데요 단지 학급회장이 된다는 것이 더 짧은 기대여명과 상관극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즉 학급회장이 된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구나 뭐의 원인이 된다 더 짧은 기대여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주어고 does not mean 이게 동사로 보면 되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it seems likely that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인다 그죠? 법석서 다 있습니다 seems likely 뭐뭐처럼 보이는 거야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the sort of person the sort of 부류 종류 그죠? 사람의 종류가 어떤 사람이죠? who 이렇게 메리컴은 뭐뭐뭐 되겠습니다 그죠? 그니까 어... 회장이 되는 거고 의대의 학급 회장이 되는 어... 그러한 사람의 종류가 이게 주어다니? 그 사람의 종류가 이다 이다 어떤거죠? 하드워킹하고 시리어스하고 앰비셔스한 거야 그랬어요? 학급 회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 on average 평균적으로 극도로 매우 하드워킹 열심히 일하는 건데 의대니까 공부하는 걸로 열심히 공부하고 시리어스 진지하고 앰비셔스 야망이 있어라 야망이 있다 그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실제로는 아마도 말이야 아마도 디스 엑스트라 스트레스 이러한 여분의 또는 뭐 추가의 뭐 이런 뜻이죠? 어... 스트레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Corresponding lack of social and adaptation time 되겠습니다. 음... 상하는 호응하는 상하는 부족 뭐가 부족할까? 사회적 시간 사교적 시간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의 부족 이 라는 것이 rather than being...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야 이것이 기여했다 라는 얘기죠. 2까지 간대?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뭐에? 더 짧은 어... 기대여명 에 기여한거 같다 기여했다는 얘기죠.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a rather than b 이죠? b 라기보다 오히려 a 알겠죠? b 아니고 a야 b 아니고 a야 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고 a야 그 회장이 되는 것 그 자체 회장되는 것 그 자체로 회장되는 것 그거 말고 여분의 스트레스와 그에 상응하는 어... 뭐 사교 시간 부족 휴식 시간 부족 이 더 낮은 기대여명에 기여 했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real lesson of the study 이 교훈 같은 거란 말이야. 진짜 교훈이야. 그 연구의 진짜 교훈은 말이야 is that that 이라는 거다. be that 어머 라는 것이다. 우리는 we should all relax a little 우리는 해야만 해 그죠? 우리 모두는 relax 휴식을 취하는 거야 긴장을 풀어 a little 약간 긴장을 좀 풀어 약간 휴식을 좀 취해 그리고 not let our work take over take over 되겠습니다. take over는 장악하는 거야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하지마 하게 하면 안 돼 그죠? 아 잠깐만 잠깐만 못하게 하다 내 사회공사입니다 내 사회공사죠 네 목적어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라는 얘기니까 나시니까 목적어가 뭐 못하게 하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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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